인사 한번 하시죠? Get ready, break time! 아, 쇼타임 누가? 쇼타임을 딱 엎드려봐 쇼타임은 몇 년 동안 했다 보니까 쇼타임이 나왔어 형이야? 네 자 다시, Get ready, break time! 안녕하세요, 아이콜입니다! 서둘러 간다nor이 나왔어여 아, 그만따해! 그만따! 잘못됐어! 잘 못됐어! 유진아, 유진아! 유진아, 유진아, 유진아! 유진아 왜 줘? 잘못됐어요! 아, 너 지금 되게.. 되게 추해 잘못됐어! 어 으 으 으 뭐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1 으 아 보지 흥이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. 이 옛 속담 틀린 게 없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 정도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쟤도 너무 심해. 쟤도 너무 심해. 쟤도 너무 심해. 쟤도 만기네요. 만기면 심해. 쟤도 너무 심해. 허당스러운. 풍미영이 vois. re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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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렇게. 또 있어요. 네 있어요. 아 어제 잠 들기 전에 없더라고요. 그거에요? 아 어제 아 진짜 딱 봐도 진짜 오래된 부인고요. 이야. 진짜 연세가 있어 보이시죠? 여기 돌은 지금 손잡고 사진 얘기네 손까지 잡고 어? 손 잡네? 손 줘봐줘 손 아니 괜찮은데 뭐 악수한 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손 잡아라 이렇게 딱지 끼고 손 잡아라 어 손 잡아라 딱지 끼고 좀 더 붙여요 왜? 왜? 진풍경이랑 왜요? 왜요? 왜왜? 진풍경이랑 왜요? 왜요? 뭐 어때? 아니 야 얘 진짜네? 진짜요? 주가 아이들이서만 볼 수 있죠 자 자 왜 그래 너 일단 눈만 줘봐 3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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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음, 아우, 스윗. 오늘 왜 먹, 오늘 안 먹혀. 야, 이거 왜 안 먹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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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rose, let me move.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무렉 삼겹μέ Ottim visit. 우리가 이사란들이 많 eats에 나와. 그리고 이ude Tom, Cabo port 저는 모 gases 이게 은톤우리스 While not car. 고맙습니다! 오늘 조지가 말해요 고맙습니다! 아 아 아 에 이 오 오 타치 두 데 토 레츠 고 아 아 이끄소 자, 그럼 이제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조지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정신이 나갈 때까지 오 넷 로우 오 넷 로우 오 넷 로우 지금 보지만 저기 진환 씨하고 저기 승리 씨하고 두 분이 좀 더 친해졌으면 돼 진환이 진짜 진환이 땀을 너무 흘리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려고 그래 진환아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지금 야 근데 오늘 이 40분 전임으로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도 엄청 크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대기실에서도 엄청 크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쟤네 지금 už 들어가도 먹기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오늘의 두꺼운가 와라인다 전부 나오실까라 잊어버려 아이콘니크니 불안했다라 복구와 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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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소 신이소 사례 서운소 exclusively 남성 서운소 덕赤 우리 고마워 비웃고 있어 난 마치 쟁처럼 왈로웨어 내게 소리 질러 고웨어 고웨어 누구다? 아는데? 미안 미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잘 살길 바래 잘 추네 오우 잘 추네 오우 마이클 레슨이 더 춰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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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런 형도였구나 윤영이가 되게 깔끔하네 그래도 접는 방법이 있어요 오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그래서 긴팔을 접을 때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곡선 뒤로 한번 접어주시고 그리고 그 팔은 이렇게 딱 진짜 손 막힌다 진짜 꽉꽉 막혔다 굳이 굳이 네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흔들리면서 그래요? 이게 절대 안 된다고? 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아 못 참아요? 못 참아요? 지금 못 참아요? 캐리어예요 못 참아요? 캐리어예요 캐리어예요 못 참아요 eles 아 지금 이제 지구 할 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동혁이 또 머리 염색해가지고 감정이 잘 잡힐 거야 아 너 많이 좋아해 어떻게 야 너 많이 좋아해 Yeah, come and get it, 보여, 남녀노소 음악은 누르지 빵빵고고 We gon get it, pop it, we gon, we gon get it, pop it 귀여워 와 동혁이 와 저기 웃음소리 와 살짝 경박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장현아 좋아요 장현아 미술이 갖다 주세요 뭐하는 거야 점점을 한번 찍어줄 왜왜왜 어 잠깐만 아니 지금 가운데가 아니지 내가 가운데 안 썼는데 아니 진짜 가운데 안 썼어요 아니 진짜 가운데 안 썼다니까 아니 나 가운데 안 썼다니까 아니 나 가운데 안 썼다니까 카메라에 아까 그 대사 뭐였죠? 뭐였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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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는 다 야 나 이게 좀 해야지 괜찮냐? 난 내가 이렇게 쓴 줄 몰랐어 멍 sign St. Sylvester St. Sylvester St. Sylvester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, 내가 하는 말을. 야, 이거 한 적이 했어요! 섹시한 포인트 하나 말해도 됩니까? 네. 흰 팬티다. 흰 팬티 입은 얼굴, 흰 팬티 해서 너무 섹시해. 그리고 빅, 빅, 비피. 아, 우리 너무... 와니. 아, 이거... 이런 말, 이제 먹기 시작하네. 찬호야! 찬호야! 너 엄마, 북극을 갔다 오냐. 얼음을 가져오는데, 카치아, 근데 뭐야? 여기 날강도에요. 얼음을 돈 주고 줘요. 더워? 찬호야! 찬호야! 너는 아이스크림을 북극에서 직접 만들어 오니? 정짠호! 만수르 목소리 같은데? 정짠호 왔다! 나이스 타이핑! 이거만 말해. 이거 맞아요? 아니 형! 아이스크림이 딱 열 종류가 있거든요. 딱 열 개가. 근데 형이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아니 실망한 표정 하지 마요.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. 초코쿤! 아무리 그래도 내가 초코라 했는지 딸기끼리 사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? 초코색이었는데 먹어봐요 진짜. 그럼 이거 어때요? 초코쿤! 초코쿤! 찬호군. 상속자들에서 했던 연기 중 하나 보여주세요. 보고 싶다! 아이디 뭐야? 보고 싶다! 아이디! 이 아이애 이 아이애 수유 이 아이애 이새 이 아이애 아 이애 이제 아이애 음 아 아 아 뭐 부다나 미켜브 띵 한번 이어가 줘야죠 이렇게 해결이 상장에 줘야 돼 이게 이거야 이거 아이고 확가 른 너의 2 pure 그래서 얼추 대충 가을 줄 그 다 들리게 말합니다 어렵다 이거 랩 잘한다 랩 잘한다 랩 잘한다 랩 잘해야지 진짜 너무 웃겨 수술하면 우리가 이제 삽보로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와요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와요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와요 거의 뭐 50대 사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채널 디딘 세인다 겟레디 샷탑 에이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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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